어? 우리 실버라이트 형이 형 형 생일 축하해요 형 형 뭐하고 계세요? 어디 가세요 형 이 시간에? 유튜브 라이브 형 저는 지금 저기 브이앱 라이브 하고 있어요 형 근데 형 바깥으로 형 목소리 안 나가고 형 몸베베분들한테 어떻게 한마디 하실래요? 오케이 오케이 틀어드릴게요 틀었어요 형 아니 잠깐만 틀었다고? 몸베베? 몸베베? 반가워요 몸베베 여러분들도 나의 베이베 아유 진짜 재밌어 야 근데 대박이다 야 우리 나도 어제 12시 대화하자 너가 생각나더라고 아 나 나 지금 라이브 하는데 갑자기 형이랑 저기 세븐틴에 우지도 우리 새 생일 그때 다 똑같아가지고 아 맞아 맞아 어 그래가지고 형이랑 지훈이 전화해 봐야겠다고 했는데 지훈이 봐도 형이 안 받아서 아쉽다 이러고 있었는데 형이 전화 왔는데 대박이다 감사해요 형 오케이 몸베베들이 감사하대요 형 생일 축하하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보고 그럼 들어가세요 형 생일 축하해요 형 네 생일 축하해 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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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